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5학년도 수능 예의평가 가형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정사면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5A를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대분한 점을 B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1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5B와 5C를 몇 대 몇으로? 아, 2대 1로 여기는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삼각형 뭐라? B, Q, R하고. 그리고 삼각형 A, B, C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면하고 여기 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래요. 근데 뭐예요? 만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럼 뭐해야 됩니까? 어, 이루는 각을 못 구하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 요기랑 요거랑 만나게 해야겠다. 즉,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는 뭐하겠다? 만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 거로 움직일까? 밑에 거로 움직일까? 항상 기본적으로 뭘 움직이는 게 편하냐면, 이 바닥면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밑면하고 밑면에 있는 바닥면을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그대로 쭉 평행이동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뭐합니까? 얘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매치는,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와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삼각형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밑면하고 뭐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등간격으로 만들어지는 쭉쭉쭉 올려져 있는 것은 밑면하고 평행하겠죠. 얘가 정사면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쭉쭉쭉 들어올리다가 어, 여기서 여기서 만나게 딱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 살짝 좀 지우고 다시. 요거를 지우고. 그럼 쭉쭉쭉 들어올려서 어디에서? 이 Q와 R에서 만나게 그리자고요. 그러면 쭉쭉쭉 들어올려서 여기 만나게 딱 그렸어요. 어, 요렇게. 그러면 지금 얘와 B씨는 평행하겠고요. 여기 1대2, 1대2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1대2가 아니라 2대1이 되는 그러한 지점을 잡아서, 2대1이 되는 지점을 잡아서. 그러한 지점까지 요거를 딱 연결하면 뭐예요? 어,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2, 이 간격이 2, 이 간격이 2니까. 2대1로 전부 다 똑같이 되니까. 요 평면이 이 평면하고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가 요거와 요거 이루는 각이나. 우리가 방금 그렸던 선생님이 요점 잡을까요? PQR, S. S라고 했죠? 이 S, Q, R과 그리고 요기가 이 삼각형이 이루는 각도나. 뭐 하더라? 같더라는 얘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그거 만나는 공통교선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다? 공통교선에 대해서 수직,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서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됐죠? 그럼 갑시다. 그럼 뭐합니까? 어, 얘랑 수직인 직선 봤더니. 어, 요기 삼각형에서. 자, 보세요. 요기 변의 길이와 요기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은 거니까 같다고요. 그럼 여기 2등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다가 뭘 내려나? 수선의 발. 그럼 2등변 상관에서 수선의 발. 중점으로 떨어진다. 그럼 여기 라지에. 이렇게 가겠죠. 마찬가지. 자, 요기도 보세요. 얘랑 얘의 변의 길이는 같죠. 실제로는 요기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 2등변 상관의 수선의 발이니까. 2등변 되면서 여기로 떨어지겠다. 그럼 뭐다? 요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두 면이 이루는 각. 여기 셋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요기 변의 길이 이어서. 아, 요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하겠다. 아시겠죠. 그럼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자. 자, 그럼 변의 길이를 뭘로 잡을까? 어, 간단하게 3이라 잡을까요? 2대리니까 3이라 잡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 요기 변의 길이는 당연히 1대2쪽도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총 길이를 3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와 요거 구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 요거부터 구할까요? 요거. 요거부터 구할게요. 그럼 요거를 구한다는 것은 요 면이 정삼각형이라고요. 그럼 이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기 옆면 보이시죠. 여기 옆면에서 요기를 한 변의 길이 3이에요. 그럼 여기가 1대2고 1대2니까. 닮음에 의해서. 전체 2대 3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3이면 여기 길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럼 여기 길이면 요쪽도 2에요. 정삼각형의 높이. 그럼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루트3이 되겠죠. 루트4. 됐죠? 루트4. 그 다음, 요기 변의 길이를 구할까요? 요기 변의 길이는. 자, 요기 삼각형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요기 1이잖아요. 요거를 또 구하시면 되겠네요. 알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지금 요기의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요거까지 연결해볼까요? 요거 연결하면. 요거 2에요. 요거 2입니다. 보이시죠? 요것도 2에요. 2대 1이었으니까. 2고 2니까 또 2등변 삼각형. 그런데 여기를 딱 1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고 2면 여기가 또 루트3. 그럼 여기 루트3이면 여기 1이니까 여기 루트2. 자, 선생님이 그렸던 요기 삼각형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나요? 딱 이렇게 됐어요. 딱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1, 여기 P, 여기 S, 그리고 여기 라지 M.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루트2, 여기가 루트3. 그러니까 딱 1, 루트2, 루트2. 여기 직각 이렇게 됐다고요. 그 각도는 여기가 세타입니다. 됐죠? 자, 그럼 뭡니까? 고사인 세타는. 아, 끝났죠?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루트3 분의 루트2가 되겠고. 얼마다? 루트3, 루트3. 3분의 루트6이다. 그래서 만족하는 코스사인 값은 3분의 루트6이고요. 자, 어떻게 풀었다? 선생님이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이동했다. 뭘 평행이동? 밑면을 평행이동 쭉쭉쭉 올려서. 만나게 하는 데에서 공통 교선을 찾고 각각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 해당하는 코스사인 세타를 구해주는 문제였습니다.